기술을 하기 전에 기술을 하기 전에 안정적인 기술을 시작합니다. 기술적인 컴퓨터보, 그런 안전한 편안한 자세로서 리프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 속에서만이 완전한 기술이, 고대의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 안정된 상태에서, 제 몸의 균형이 과연 어디에 있고 어떤 지성으로 맞추는지. 가장 높은 기술 중에 하나지만, 숨이 차거든요. 숨이 차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보실 것은 과연 내가 어떠한 몸의 균형 상태를 가지고서 볼을 맞추는가. 균형 상태를 정확한 가슴 아래와, 그리고 볼을 맞추는 그 지점이, 내가 먼저,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내가 몸의 균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만이 바로 완전한 기술을, 고대의 테크닉을, 어려운 기술을 타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